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에 엄마가 주신 거구마인데 되게 열심히 먹었는데도 벌써 싹이 나서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장본기에 도착해가지고 한번 꺼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신상인 것 같아서 먹어봤었는데 토핑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나 샀고 그리고 이 해맑은 저 이모가 추천해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쟁여놓고 먹는 냉동볶음밥이랑 이거는 채식만두라고 이렇게 신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마침 만두 떡어져가지고 새로 사봤어요. הרanki팬 치즈 chose dicT 둘 고춧가루 남은 생강 한 번 더 세워 해산물 한 번 더 세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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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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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춧가루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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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맛있다 뺏기 계란에 담아메 일단 계란을 부를게요 그래도 고기 안녕하세요 계란물을 했어요 계란물은 재료만을 이렇게 해요 이 말은 이제 한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용유 LYLE SQU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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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엄청 배고파요 오늘 점심은 저는 남은 꽃게랑 이 무로 시원하게 어묵탕 끓여볼게요 주차장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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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 젤리 스팸 소금 1,5리ку 소금 소금 청양고추 양파람 젤리 찔찔 고기는 고기 고기는 저번에 문어 20분 2분 굳이 굳이 1분 설탕 소금 양파 고춧가루 고추 고추 닭고추 고추 잘zt 소금 전부 조금만 설탕 삶은 후추 잘 어울려요 지금 다 먹었을 때 남은 후추 흐흐흐흐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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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치즈味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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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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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마가 밭에서 키운 호박인데 이게 딴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어요. 이걸 빨리 점심 준비해 볼게요. 얘를 파. 연결이 되지 않아. 나 이거 호박 있잖아. 이거 씨를 파야 해? 안 해도 되긴 하고 먹어도 상관없거든요. 아 근데 이미 팠어. 아 괜찮아 파도. 응. 애용값도 있거든? 응. 그거 하나 갖다 줄까? 안 해도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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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잎과 기운을 발라줍습니다. 물 등장과 물기를рал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넣습니다. 소금을 많이 넣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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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잘 들리는 거 같아요 고추를 넣어요 계란 매콤하고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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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고추 천사 온갖 계란 기름 바삭 소금 지저분 육수 전부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물에 물을 넣어야겠다 다진마늘에 넣어줄게요 불을 넣어줄게요 fully 잘 익었고 물이 regionally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네 택배 풀어볼 게 있어서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두 개는 추석선물이고 요 하나는 회사 담당자님이 이사 축하한다고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어떡해지? 너무 예쁘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저 이렇게 귀여운 코틀러리는 처음 봐요. 진짜 귀엽다. 아프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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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렇게 같이 일했던 분이 보내주신 추석선물이에요. 이거 매년 보내주셔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먹을 걸 보내주시는데. 아프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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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올해는. 발사믹이랑 머스터드. 그리고 올리브 도 들어있고. 이거는 바질 오일인가봐요. 바질 올리브 오일은 처음인데. 맛있을 것 같아요. 아프라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구독자님들이 선물로 보내주신다고 하면.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에 갔던 강릉 소품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강릉 갈 때마다 소품샵 들린 걸 보시고. 구독자님께서 소품샵에 선물을 맡겨놓으셨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구독자님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선물 맡아주신 사장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꼭 언박싱 하는 걸 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아껴뒀다가 지금 한번 열어볼래요.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편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리 한번 열어봤어요. 너무 귀엽죠? 색감 봐. 마블링도 너무 예쁘고. 진짜 귀여워요. 세상에. 오 깜짝이야. 이게 성게래요. 너무 귀엽다. 성게인데. 이렇게 키는 건가. 오. 이게 램프예요. 성게 램프. 진짜 너무 예뻐요. 세상에. 너무 예쁜 그릇이에요. 이렇게 골드림이 둘러져 있고. 살짝 반투명해서 여기다 음식 닮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은 가열될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거 같은 거. 진짜 맛있게. 이거 먹어요? 또 한 번에. 저는 이제 음료를 먹어도 돼요. 이렇게 unused적인 소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음료를 speaker 이거 먹고 있어요. 그 너의 색깔을 잘으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것 같아요. 저는 음료를 받은 거잖아요. 이번 게 더 맛있게 비싼 수 있습니다. 마늘dr. 그리고 과일에 나은 드라이버가 넣어둘 아이스크림을 내내 마늘에 넣어둘 마늘에 넣어서 마늘에 넣어둘 마늘에 넣어서 마늘에 넣어줄게요 마늘에 넣어줍니다 마늘에 넣어줄게요 마늘에 넣어줘요 마늘에 넣어줄게요 마늘에 넣어줄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애매하게 짜투리 재료들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전이랑 콘치즈불닭 해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치즈가 중간에 익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즈가 중간에 익혀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치즈가 중간에 익을 수 있을 거예요. 치즈가 중간에 익힌 스프. 물은 굽고기 배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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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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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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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